지영아, 있잖아 내가 요즘 취업 스터디 모임을 나가는데 거기서 자꾸 나한테 관심 보이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내가 좋은지 자꾸 다가오는데 나는 싫은 티를 내는데도 자꾸 관심을 보인다? 이걸 대체 어떻게 해야 해? 어떤 사람인데 그래? 그렇게 별로야?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아 근데 별로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냥 나는 관심 없어서 그렇지 너는 내가 연애하는 거 봤니? 너 아직까지도 그러니? 남자들이 그렇게 싫어? 그러다가 정말 평생 연애 안 하려고 그래? 너도 이제 연애 좀 할 때 됐어 내가 연애는 무슨 나 그런 거 관심 없는 거 알잖아 나한테 남자는 다 짐승 아니면 쓰레기야 우리 엄마 술집 하면서 엄마 가게에 오던 진상 손님들 생각만 하면 남자는 평생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남자를 안 만난다는 게 어딨어 세상에 그런 남자들밖에 없겠니? 내 아버지라는 사람도 엄마 버리고 간 사람이야 그런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싶겠니? 그래도 너무 그렇게 밀어내지만 말고 한 번 시도해봐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잖아 너도 은근히 신경 쓰이니까 나한테 말한 거 아니야? 그건 그렇긴 한데 어머 얘 봐라 정말 관심 있나 보네? 그냥 좀 착하고 좋은 사람 같아 내가 대놓고 무시하고 밀어내는데도 구기만화 없이 다가오잖아 뭔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람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쩌긴 뭘 어째 그냥 한 번 만나보면 되지 나중에 혼자 늙어 죽을 거야? 그러지 말고 한 번 만나봐 또 알아? 그 사람이 네 운명의 상대일지? 두 달 뒤 영은 씨 저 영은 씨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제 마음이 가벼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심이에요 저도 이런 적이 처음이라 너무 무섭지만 영은 씨에게 용기 내볼게요 제발 제 마음 좀 받아주면 안 될까요? 미안해요 나는 정말 연애 같은 거 할 생각이 없어서요 저 같은 사람 말고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세요 저도 영은 씨 부담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저 많이 바라지 않을게요 좋아해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옆에만 있어주세요 알았어요 저도 종은 씨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생각은 해볼게요 일주일 뒤 지용아 나 이번에는 완전히 고백받았어 어떻게 하지? 저번에 그 모임에서 만났다는 남자? 세상에 뭐라고 그랬어? 몰라 안 좋아해줘도 되니까 옆에만 있어달라 그래서 생각해 본다고 그랬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어때? 나도 잘 모르겠어 확실히 다른 남자들이랑은 다른 것 같아 배려심도 많고 나한테 너무 다정해 내가 자기를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도 너무 잘해주고 솔직히 나한테 아까운 사람 같아 그럼 뭘 고민해 당장 만나봐 이런 내가 연애를 잘할 수 있을까? 영은아 나는 네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연애 한 번에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? 반년 뒤 오빠 취업 축하해 드디어 취업 성공했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다 영은이 네 덕분이지 내 덕분은 무슨 오빠는 가끔 너무 겸손해 영은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? 그럼 당연하지 오빠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? 나 이런 마음 처음이야 가족 말고 누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영은아 그럼 우리 일찍 결혼할까? 내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게 나 이제 하루라도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나 취업이 코앞인데 어차피 결혼하면 애 낳고 살림해야 할 건데 괜히 회사 다니면서 속삭고 고생하느니 나랑 결혼하는 게 낫지 않겠어?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나랑 결혼하자 영은아 나 너 정말 사랑해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게 얼마 뒤 엄마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뭐?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너 회사는 어쩌고 여자는 결혼하면 끝인 거 몰라? 그동안 그 고생하면서 공부해서 명문대 들어가고 이제 겨우 취업하는데 결혼이라니 너 네 인생 망치고 싶어서 그래? 엄마 나는 이제 명문대니 대기업이니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나 오빠 정말 사랑하고 지금 너무 행복해 그동안 아빠 없이 자랐던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 나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엄마도 나 이해해주면 안 돼? 행복은 무슨 엄마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? 영은아 그러지 말고 다시 생각해 엄마는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엄마야말로 날 위하면 그냥 결혼 허락해 줘 그게 내가 행복해질 길이야 한 달 뒤 이 결혼 절대 안 돼 엄마 제발 결혼 허락해 주세요 저 영은이 정말 사랑해요 사랑은 무슨 사랑 너는 데려와도 어떻게 저딴 애를 데려왔니? 에미가 술집 하던 애가 뭐 제대로 된 애겠어 나는 그런 집이랑 결혼 못 시키니까 그렇게 알아라 어머니 저희 엄마 술집 하셨지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안주만 들고 슬퍼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 엄마 장모님 정말 좋은 분이셔 내가 억제 써서 따님 달라는 거 겨우 허락해 주셨다고 근데 엄마가 반대하면 어떡해 그래 그쪽에서 내 아들을 반대를 했어? 키도 안 찬다 나야말로 저런 며느리 필요 없으니까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저 오빠 정말 사랑해요 뻔뻔하게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희 부모는 그렇게 사랑해서 애비도 없이 여자 혼자 애를 길렀니? 그런 집에서 낳고 자란 거 보면 뻔한 일이다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받을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저희 영훈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똘똘한 아이니 잘할 거예요 그거야 두고 봐야 아는 거고 그래도 내가 사돈 봐서 겨우 허락하는 거니까 사돈만 믿겠습니다 그동안 사돈이 내 마음 돌린다고 음식이며 선물이며 잔뜩 해줬으니 내가 그거 받고도 입 닦기는 좀 그렇겠네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저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엄마 우리 정말 예쁘게 잘 살게 엄마도 영훈이 보다 보면 좋아할 거야 장모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영훈이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김서방만 믿겠네 엄마 나 정말 잘 살게 고맙고 미안해요 2년 뒤 당신 어머니가 우리 엄마 불러다가 일 시켰던 거 알았어?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? 아무리 우리 엄마가 만만해도 그렇지 어떻게 사돈을 불러서 일을 시켜? 난 몰라 근데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어차피 장모님이 자진해서 가신 거 아니야? 뭐? 그게 어떻게 자진해서 가신 거야? 어머니가 난리 치시니까 어쩔 수 없이 거절 못하신 거지 그거나 그거나 장모님이 알아서 하신 거지 불만 있으면 엄마한테 직접 말해 괜히 나한테 그러지 말고 당신 요즘 정말 왜 그래? 언제는 나 행복하게 해준다 그러더니 요즘에는 내가 시댁에서 욕을 먹던 구박을 당하던 관심도 없네 심지어 우리 엄마가 무시당하는데도 나 정말 벼르고 있어 당신 자꾸 이럴 거야? 큰소리 치지 마 나야말로 벼르고 있으니까 저번에 보니까 장모님 냉장고 바꾸셨던데 그거 설마 내 돈으로 한 거 아니지?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엄마 돈으로 바꾸셨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? 아니 너희 집에 돈 없는 거 뻔히 아는데 어디서 그 큰 돈이 났나 싶어서 그러지 당신 혹시나 내가 벌어오는 돈 너네 엄마 갖다 주는 건 아니지? 너희 집 너희 엄마라니 당신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? 너네 엄마를 너네 엄마라 그러지 뭐라 그래? 별거 같다 성질이야 왜? 뭐 찔리는 거 있어? 아무튼 이번에는 증거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 텐데 다음부터는 조심해 혹시나 나 몰래 꿍쳐준 돈 발각되면 그날로 끝이니까 당신 정말 나한테 어떻게 이래? 결혼 전에 한 약속은 다 거짓말이었어? 먹여 살릴 테니 취직도 하지 말고 결혼하자더니 이제는 돈 못 번다고 구박까지 하니? 구박이 아니라 당연한 말이지 그럼 남편이 힘들게 버는 돈 펑펑 쓰려고 그랬어? 아무튼 내 돈 허투루 쓰기만 해봐 당신이랑 결혼한 거 너무 후회스럽다 엄마가 말릴 때 결혼하지 말걸 내가 내 팔짱 꼬았네 얼마 뒤 여보 어떻게? 우리 엄마가 암이래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?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? 너 너희 엄마 암 걸렸다고 우리 아들 돈으로 병원비 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설마 염치 없이 그런 생각 했으면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 우리 아들이 너희 엄마 먹여 살리려고 고생하는 줄 아니? 혹시라도 우리 아들 등 처먹을 생각하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그래 당신도 양심 있으면 안 그러겠지 당신까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럼 내가 돈도 없이 우리 엄마 저대로 죽게 하라는 거야? 돈 필요하면 지금이라도 나가서 벌면 되잖아 내가 너더러 우리 엄마 병원비 데려 한 적 있어? 각자 엄마는 각자 책임지자 아무튼 나는 절대로 너네 엄마 병원비 못 주니까 청소를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알아서 해서 돈 벌어 내 돈 한 푼만 갖다 쓰기만 해봐 세 달 뒤 엄마 돌아가셨다고 연락한 지가 언젠데 이제서야 와 당신 사위 맞아? 이제라도 왔으면 됐지 뭘 그래 아유 여기는 뭔데 이렇게 육개장이 맛이 없어? 없는 집이라 그러나 육개장도 맛대가리가 없네 뭐라고요? 지금 장례식장에서 무슨 행패예요? 부조금 돌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꺼져요 육개장이 맛이 없으면 그 돈으로 나가서 사 먹던가 상갓집에서 이따위 행패를 부리고 있어 세상에 부조가 겨우 만 원이었어? 너 지금 시엠이한테 뭘 하는 거니? 시엠이 죽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진 거야? 그래 나 눈에 뵈는 거 없다 당신 아주 지긋지긋해 당신 같은 쓰레기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죽은 게 억울해 죽겠어 미쳤어? 우리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? 우리 이혼하자 애초에 너 같은 거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잠깐 미쳤었지 엄마 죽고 나니까 이제야 정신이 돌아오나 봐 나 너랑 이혼할 거니까 당장 네 엄마 데리고 꺼져 뭐? 인연이 진짜 컵대가리를 상실했나? 이리 와봐! 아주 혼줄을 내줄 테니까 혼줄은 당신이 나야지 내가 오늘 당신 머리털 다 뽑아버릴 거야 아휴 인연이 사람 잡네 사람 잡아! 너 그만 안 해? 얼른 우리 엄마 머리 놔줘 너도 저리 꺼져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죽겠다 저 미친 것이 사람 잡네 사람 잡아! 이게 감히 사람 얼굴에 육개장을 끼얹어! 3일 뒤 우리 이혼하자 나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앞으로 당신이랑 계속 같이 살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뭐? 이혼? 네가 이제 아주 막 나가자 이거구나 이혼은 뭐 아무나 아냐? 너 같은 여자랑 여태 같이 살아준 나한테 고마워할 생각은 못하고 이혼을 하자고? 나 그동안 당신이랑 어머니에게 많이 참았어 결혼하고서 달라져버린 당신 때문에 기가 막힐 정도로 억울했지만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난 것도 결혼도 다 내 선택이었으니까 내 책임이라 생각하고 견디고 있었다고 덕분에 죄 없는 우리 엄마는 딸 자식 가진 부모로서 당신 어머니한테 괜한 무시까지 당하고 괴로웠지 나도 이때까지는 우리 엄마 속상할까 봐 결혼은 유지하고 싶었지만 당신이나 당신 가족들이 우리 엄마 영정 앞에 산지 생각하면 더는 같이 못 살아 아주 대단한 요년 앞섰네 그럼 차라리 엄마따라 같이 죽지 그랬냐 당신 같은 사람과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것 같다 됐고 그냥 이혼해 아직 애도 없는데 하루빨리 갈라서는 게 좋겠어 그래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이혼하려면 나한테 위자료 주고 나가 재산분할 해줄 생각 없으니까 몸만 나가던가 넌 내 집에서 한 푼도 못 가지고 갈 줄 알아 그런 말이 어딨어 재산분할은 당연한 거지 네가 뭘 했다고 재산분할을 해달라고 말해 네가 나 대신 돈을 벌어서 뭘 했어 내가 벌어준 돈으로 집에서 살림이나 하던 게 네 몫이 어디 있어 혼인관계 3년 이상 유지하면 재산분할 해야 된다고 확인했어 야 너 진짜 작정했구나 그걸 벌써 다 알아본 모양이지 그렇게 법을 잘 알면 너 혼자 알아서 하면 되겠네 근데 변호사도 없이 너 혼자 그게 가능할까 재주 부려서 소송까지 가보던가 아니면 한 푼도 못 받고 협의 이혼 하던가 너 알아서 해 일주일 뒤 저 김미연 씨 딸 이영은이라고 하는데 김미연 씨 기억하시나요? 미연이 아가씨가 미연이를 어떻게 알아요? 제가 김미연 씨 딸이에요 엄마 돌아가시고 제가 유원을 찾았거든요 거기 이창호 씨가 제 아버지라고 써있더라고요 TV 나오시는 분이 제 아버지라니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엄마 말로는 두 분이 오래전에 만나셨다가 헤어지셨다던데 아버지 제가 정말 딸이 맞나요? 나한테 딸이 있었다니 세상에 미연이가 내 딸을 낳았다니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기적 같구나 그래 내 어릴 때 모습과 이렇게 닮은 걸 보니 누가 부정을 할 수 있겠니 미안하다 아빠가 널 버렸던 게 아니야 제발 믿어다오 저도 알아요 엄마도 편지에서 당신이 아버지 발목을 잡을 수 없어서 떠나신 거라고 편지에 적혀 있는 걸요 나는 미연이가 갑자기 헤어지자 그러길래 내가 바빠져서 속상해서 그런 줄만 알았지 사실 나도 왠지 찝찝해서 몇 번이나 물어봤었는데 절대로 아니라고 그러더구나 그랬는데 결국 미연이 혼자 너를 낳아서 길렀구나 미연이는 대체 왜 그런 고집을 부린 건지 야속한 사람일세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버지 정말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하신 분이 제 아버지일 줄은 한 번도 생각 못했어요 엄마랑 둘이 살면서 힘들지는 않았니 못난 아버지라 미안하구나 정말 앞으로 그동안 못해준 것 다 해주고 최선을 다하마 내가 뭐 해주면 되겠니 그럼 저 이혼 좀 도와주세요 두 달 뒤 너 뭐야 한동안 쥐죽은 듯 살기에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기어들어올 줄 알았더니 무슨 재주로 변호사를 구했어 이거 놔 우리 이제 부부 아니야 호적 정리 끝났다고 너 진짜 뭐야 어디서 로또라도 된 거야 그럼 그거 재산분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로또는 무슨 로또야 내 인생에 그렇게 운이 좋았으면 애초에 너 같은 놈 만났겠니 하긴 이제는 좀 운이 트일 것도 같다 너랑 헤어졌으니까 말이야 아무튼 이제 우리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어쩌다 길에서 다시 만나도 아는 척하지 말아줘 5년 후 여보 우리 정말 오랜만이다 여보는 누가 여보야 내가 분명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앞으로 길에서 보더라도 아는 척하지 말자 그랬을 텐데 나는 당신 보고 싶었는데 당신은 나 안 보고 싶었어? 나는 당신이랑 헤어지고 후회 많이 했어 역시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더라고 그동안 대체 어떻게 살았어? 지금 멋진 모습 보면 그동안 잘 지낸 것 같네 응 보다시피 아주 잘 지내고 있어 여보 그때 당신 떠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? 우리 이혼했다는 충격에 엄마까지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그 후로 나 혼자 엄마 모시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어 그거야말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중풍으로 쓰러져서 거동도 못하는 당신 어머니 보니까 내 속이 좀 편하네 역시 마음씨 험하게 쓰고는 편히 못 사나 봐 그래도 좋았던 시간도 있잖아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장모님도 이제 안 계신데 혼자 얼마나 외로울 거야 나 혼자 엄마 모시는 게 너무 힘들다 아 내 꼴 좀 봐봐 당신이 예전처럼 도와주면 안 될까? 네가 양심이 있는 새끼냐? 나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 너랑 이혼하고부터 내 운이 술술 풀려 근데 내가 너 같은 걸 다시 거두라고? 그럼 돈이라도 좀 빌려주던가 나 간병비도 없어서 직접 간병하고 있어 돈 벌고 간병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? 정말 마음 같아서는 죽고 싶은데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어 나 당신 돈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러지 말고 좋은 일 하는 셈치고 돈 좀 해줘라 돈이야 많지 덕분에 기부도 하고 있고 오늘도 봉사하러 왔던 거야? 먹고 살만하니까 취미가 고급스러워지더라고 근데 너 같은 벌어즈한테 줄 돈은 없는데 어떻게 하지? 보아하니 오늘 내일 머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당신 엄마 죽으면 나한테 꼭 연락해 부조는 당신 엄마가 했던 것처럼 만 원이면 되겠지? 그 후 저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아버지 덕분에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난 남편은 다 죽어가고 심오는 중풍에 상황이 안 좋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저를 괴롭혔던 그 모자에게 속 시원히 복수를 돌려주었죠 그렇게 저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인간들 다시 볼 일은 없겠지만 저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보낼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